시작!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사전소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렁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춤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항상 천연타고 다닐 때 길조심, 사람조심, 차조심 하시는 거 아시죠? 네! 조심할게요! 어르신들 인질미 좋아하시죠? 네! 인질미는 잘 먹어야 돼요 인질미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봐, 인질미 인질미 만들 때 콩콩을 만들까요? 팥콩을 만들까요? 콩콩을 해요 콩콩을, 팥콩을 다 만들어 볼게요 시작! 말랑말랑 인질미가 시집 아니, 다시! 말랑말랑 인질미가 시집간대요 팥콩이가 콩콩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잼박 위에 올러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입 속으로 꿀꺽! 인질미 먹을 때 동심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갈칼한 총각김치 같이 먹으러 볼게요 갈칼한 총각김치 장가 간대요 빨간 고추물에 목욕을 하고 동그란 잼박 위에 올러앉아서 장가를 간대요 입 속으로 꿀꺽! 항상 인질미 먹을 때 우리 총각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셨죠? 네! 오늘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잘 보냈어요, 그죠? 네! 어르신들 옛날 추억 생각나죠? 시집을 때랑 장가 올 때, 그죠? 옛날 추억 생각 많이 하시면서 그날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루 보내시는 거예요 네! 네, 감사합니다! 시작!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렁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춤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항상 천연타고 다닐 때 길조심, 사람조심, 차조심 하시는 거 아시죠? 네! 조심할게요 어르신들 인질미 좋아하시죠? 네! 인질미 잘 먹어야 돼요 인질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질미 만들 때 콩콩을 만들까요? 팝콩을 만들까요? 콩콩을 해요 콩콩을, 팝콩을 다 만들어 볼게요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집... 아니, 다시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집간대요 팝콩이가 콩콩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잼바 위에 올러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인절미 먹을 때 동심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갈칼한 총각김치 같이 먹을게요 갈칼한 총각김치 장가간대요 빨간 고추물에 목욕을 하고 동그란 잼바 위에 올러앉아서 장가를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항상 인절미 먹을 때 우리 총각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셨죠? 네 오늘 장가도 보내고 침도 잘 보냈어요 그죠? 어르신들 옛날 추억 생각나죠? 침 볼 때랑 장가 올 때 그죠? 옛날 추억 생각 많이 하시면서 그 날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루 보내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렁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항상 촬영 타고 다닐 때 길 조심, 사람 조심, 차 조심 하시는 거 아시죠? 네 조심할게요 어르신들 인절미 좋아하시죠? 네 인절미 잘 먹어야 돼요 인절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봐 인절미 인절미 만들 때 콩국물을 만들까요? 팥콩물 만들까요? 콩국물 콩국물, 팥콩물 다 만들어 볼게요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집, 아니 다시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집간대요 콩국물과 콩국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잼박 위에 올로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인절미 먹을 때 동심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갈칼한 종각김치 같이 먹을게요 갈칼한 종각김치 장가간대요 빨간 고추 물에 목욕을 하고 동그란 잼박 위에 올로앉아서 장가를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항상 인절미 먹을 때 우리 그 종각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셨죠? 네 오늘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잘 보냈어요 그죠? 어르신들 옛날 추억 생각나죠? 시집 올 때랑 장가 올 때 그죠? 옛날 추억 생각 많이 하시면서 그날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루 보내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렁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춤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항상 촬영 타고 다닐 때 길조심 사람조심 차조심 하시는 거 아시죠? 네 조심할게요 어르신들 인절미 좋아하시죠? 네 인절미는 잘 먹어야 돼요 인절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봐 인절미 인절미 만들 때 콩콩을 만들까요? 팥콩을 만들까요? 콩콩을 해요 콩콩을 팥콩을 다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집간대요 팥콩을 다 볶음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잼박 위에 올로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인절미 먹을 때 동심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갈칼한 종각김치 같이 먹으러 볼게요 갈칼한 종각김치 장가간대요 빨간 고추물에 목욕을 하고 동그란 잼박 위에 올로앉아서 장가를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항상 인절미 먹을 때 우리 종각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셨죠? 네 오늘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잘 보냈어요 그죠? 어르신들 옛날 추억 생각나죠? 시집을 때랑 장가울 때 그죠? 옛날 추억 생각 많이 하시면서 그 날 생각하면서 저렇게 화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! 따르릉 따르릉 비껴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렁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춤을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항상 천연 타고 다닐 때 길조심, 사람조심, 차조심 하시는 거 아시죠? 네 조심할게요 어르신들 인절미 좋아하시죠? 네 인절미 잘 먹어야 돼요 인절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봐 인절미 인절미 만들 때 콩콩을 만들까요? 팝콩을 만들까요? 콩콩을 콩콩을 다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집간대요 팝콩과 콩콩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잼박 위에 올로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인절미 먹을 때 동심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갈칼한 총각김치 같이 먹으러 볼게요 갈칼한 총각김치 장가간대요 빨간 고추물에 목욕을 하고 동그란 잼박 위에 올로앉아서 장가를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항상 인절미 먹을 때 우리 총각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셨죠? 네 오늘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잘 보냈어요 어르신들 옛날 추억 생각나죠? 시집 올 때랑 장가 올 때 옛날 추억 생각 많이 하시면서 그날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루 보내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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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